짠! 안녕하세요! 더윤희 시청자분들의 미소를 맡고 있는 마이네임 준큐입니다. 저희 마이네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저희는 2011년도 10월 27일 남성 5인조 보이그룹이고요. 저 준큐는 랩을 맡고 있고 기타 연주, 작사, 작곡, 또 미소, 따뜻함, 뭐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. 조금 수줍임이 많긴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직 저 준큐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더 어필을 하고자 나왔고요. 되게 색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이번 프로그램은 각자의 아이돌 그룹에 한 명 한 명씩이 나와서 그게 유닛이 돼서 그룹이 되고 활동을 하는 정말 생각만 해도 되게 짜릿할 것 같고요. 정말 저도 의욕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방청 투표가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매력을 어필하려고 뿜뿜 어필하려고 여러분한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. 이번 더유닛 저 준큐 마이네임 준큐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 미소 여러분들이 더유닛을 보시면서 그 웃음 끊기지 않게 저는 약속할 자신이 있으니까요. 저 준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, 랩이면 랩. 열심히 뭐든지 삼박자 할 테니까요. 아시겠죠?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. 사랑해요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